안녕하세요. 양념장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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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양파 양파 스팸도 넣고 썰게 다시내줘서 엉덩이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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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고춧가루 대파 Europa 소금 조금만 넣어주세요 버터 rul 치즈볼 마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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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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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 고춧가루 부족하기 마시기 마시멜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김치 쨔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03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싱싱한 새우랑 오징어가 듬뿍 들어가있는 해물 짜장면 준비해봤구요 함께 먹을 파김치도 직접 한번 담궈봤어요 그리고 짜파게티하면 빠질 수 없는 계란후라이랑 양념치킨 바삭하게 구운 연어 스테이크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 소스도 수제소스로 한번 직접 만들어 봤어요 오늘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을 것 같겠습니다 짜장에 있는 새우부터 먹어볼게요 요즘 이렇게 새우 껍질 안 까고 껍질채로 조리해서 먹는게 식감도 오독오독한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새우 껍질 안 까고 껍질채로 조리해서 먹는게 식감도 오독오독한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난 다 먹었잖아요 elimin에 물 물에 물에 물을 써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흑흑 와아 오독오독 오독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독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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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ironically 너무 담백하고 맛있다 계란후라이랑도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너무 담백하네요 진짜 너무 담백하다 파김치도 오늘 묻힌 것이라서 진짜 싱싱해요 파김치도 오늘 묻힌 것이라서 진짜 싱싱해요 파김치도 너무 맛있어 연어 스티크도 맛있어 진짜 맛있게 잘 익었네요 너무 맛있다 수제 소스 수제 소스 묻혀서 너무 맛있어 수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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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r 소스 치킨 소스 비벼볼 치킨을 시켜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마사스 찍어서 인스탕을 먹어볼게요 오징어 오징어 마지막 한입은 가장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 최고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